흥미로운 면 인간의 심리에 흥미로운 면은 이다 대절 전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것을 더 많이 그리고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만일 모든 것이 그것들에 관한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처음에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들을 이것이 확실히 사실이다 음악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들을지도 몰라 노래를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사로잡아 우리의 흥미를 사로잡는 그리고 우리는 might decide 결정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그 노래가 마음에 든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우리가 들을 때 그 노래를 우리는 듣게 된다 가사를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던 가사 처음에 그리고 혹은 우리는 알아차릴지도 모르겠다 무엇을 피아노나 드럼이 하고 있는지 그 배경 속에서 특별한 하모니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특별한 하모니냐 우리가 놓쳤던 전에 우리가 전에 놓쳤던 특별한 화음이 등장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들을수록 더 많이 점점점 더 많이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점점점 더 많이 매번 들으면서 때때떼 대로 더 오래 걸린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부급 하면 할수록 더 험하다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한 예술 작품이 드러내는데 모든 그것에 let us sign 우리에게 드러내면 드러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데띙에 대해서 이 대쉬가 보충 설명하지 뭐뭐 이든 아니든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춤이든 건축이든 됐지